경주 핵안전연대는 최근 불거진 방패장 건설 비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방패장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주 핵안전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방패장 건설 비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오는 6월로 예정된 방패장 중공을 무기한 연기하고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핵안전연대는 그동안 안정성 논란이 일었던 자연 방병 외에 인공 방병까지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방패장 안정성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방패장의 경우 4차례 국내배 전문기관의 안정점검을 받아 문제가 없고 시운전과 인허가를 거쳤다며 6월 중공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